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왁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왁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들을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들였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누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총도 세수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개요 은 접시가 천개요 칼이 스물아홉개요 은 대접이 서른개요 은 대접이 사백 열개요 그 밖의 그릇이 천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수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어제까지 역대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서는 원약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던 남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에스라서는 포로 귀한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아, 에스더 세권의 역사서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방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며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했던 여러 가지 도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는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을 주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에스라서의 1차 독자는 귀환한 후에 신정 국가를 재건해야 할 포로 귀 후대의 자손들입니다 에스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바사 바사는 펜시아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주된 세력은 고레스 왕이 이끄는 바사 제국이었는데 바사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에스라서는 바사 왕 고레스의 통치 원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통치 원년에 매우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선언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향해 말씀하시고 그런 일을 맡기신 것인지 바사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서 추방당할 것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로부터 70년이 지나면 풀려날 것이며 또한 포로 귀환 후에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상기시키며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수 있게 하셨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는 엄하게 징계하시지만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과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당시에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이룬 일을 자신의 공적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중근동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과업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군대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을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성공할 수 없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런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왕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당시 여호와 유일신 신앙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벨론의 멸망과 고레스 자신의 등장을 예언하신 여호와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서를 내리는 대상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 민족이기에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여호와를 극도로 높여서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건축을 명령한 고레스는 원주민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 중에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대가 떠날 때에는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보상의 관습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의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바사제국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작업에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족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내위 사람들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받은 이들이 금과 은으로 된 물건들을 기부했고 이웃들은 가재도구와 짐승까지 기쁘게 내주었습니다 고레스 자신도 70년 전에 누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들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고레스는 칭력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앞장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하였는데 과거 누부갓네살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와서 자기 신전에 두었던 성전의 기명들을 반환해 준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과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에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면서 성전의 기물도 약탈해 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 뿐만 아니라 전쟁하는 두 나라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을 이겼다는 징표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당으로 옮겨와 보관하였던 것을 고레스가 모두 반환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자 성전에서 탈취되었던 모든 기구들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사 왕궁의 창고직이 미드르다사의 주도하에 유대인들에게 돌려줄 그릇이 개수되었는데 금과 은으로 된 것 모두 합해서 5400개에 이르렀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고레스로부터 돌려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 총 5400개의 그릇들은 마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관되어 왔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포로생활하던 이방 땅에서 다시 부르시고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며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앞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 준비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믿을 때에만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순종하며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잘 보살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각자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견눈질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며 견고하게 세워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은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각자가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고하는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때가 됨에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방 왕을 통해서 여와의 성전이 건축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순종의 길에도 주님께서 앞서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극률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